예 그리고 씨발예 나 너네한테 할 말 있어 예 이 아이의 누구 없소가 한영애 언니 노래 라고 했던 면 누구야 어 나와 이냐 나한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 내가 정말 짜증나 죽겠어 내가 요즘 그 노래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곡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아 그래 가지고 애들이 이 아이에 누구 없소 노래 알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건 그거 아니야 여보세요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요 언니 그 리메이크 한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래야 이러면서 어 요즘에 리메이크 많이 하는구나 이러고 난 그렇게 알고 씨발고 제주 있을 때 누가 누구 없소 얘기해 가지고 어머니 그 이 아이에 누구 없소 그거 나 알잖아 여보세요 그거 리메이크 곡이잖아 아드쳤겠다가 씨발 나 개바가지로 또라이 됐어 이놈들아 아 너네들이 씨발 한영애 언니 노래 나매 그래 가지고 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 가지고 얘기 나오다가 어머 아는 척 뒤집어지겠다가 나만 또라이 됐잖니 장난이야. 뭐야. 이 지랄하는데. 왜? 리메이크곡이잖아. 그랬더니 뭐 들어보니까 아주 딴 노래도 막. 어?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. 들어보니까 아주 새 판 다른 노래야. 나는 그것도 모르고 씨X 리메이크곡인 줄 알고. 끼떨었다가. 이게 무슨 일이냐고. 뭐 완전 다른 노래도 막. 지겨죽겠어 아주. 너는 나한테 구락가는데 내가 진짜. 대가리 갚아죽겠어 진짜. 아우 정말 지겨와 아주. 아우 씨X 거 진짜. 아니 그래가지고 난 그것도 몰랐어 정말로. 여보세요. 거기 누구 없어. 세상은 늘 그렇게. 변해가고서. 이 처럼. 내가 그 노래인 줄 알고 씨X 끼 떨었다가. 왜 이상한 노래가 나와서. 이거 뭔 노래야 이랬더니. 이게 이 아이 노래야 그래서. 뭔 소리야. 원래 그 노래야. 여보세요 그 노래야. 나만 또라이 되고 씨X 나만 뒤처지는 년 됐잖니. 너네때메 씨X 구락 좀 까지마. 우러모. 못 본 척해. 기억 삭제해 이것들아. 못 본 척해. 씨X. 침 질질러. 씨X. 아우 너무 걸쭉했다. 너무 걸쭉했어. 기억 삭제쇼야. 왜 이러고 있어. 모른 척해. 너네 때문에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당한 년이라고. 왜 이러고 있어.